새로나온 말벌 포에키구요. 그 다음에 벌통의 뚜껑 위에다가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벌이 안으로 들어가서 상승 비행을 하니까 이 놈들은 뚜껑 위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벌들은 여기 빠져나오지만 말벌은 못 빠져나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올라가서 있는 거에요. 위에 하나 더 올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말벌이 들어가서 꿀벌을 물고 상승을 하니까 이놈들은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갇히는 거죠. 이게 올해 신제품 처음 보는 거구요. 옆에 요통은 별터 판매 인데 요거는 없어도 사실은 뭐 상관이 없죠. 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66,000원 되겠습니다. 네 해결이 됐습니다. 이 별터 판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여기서 시판하는 꿀병을 플라스틱 꿀병을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는 거고 요 위에까지만 요거요. 요거까지만 여기에 붙은 겁니다. 여기에 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뚜껑은 여기 보이느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뚜껑까지 같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위에 범채만 범채만 66,000원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요. 요거. 병은 별도고요. 병은 별도고요. 요 부분까지만 이렇게 한 세트 66,000원 대비했어요. 네 별도 판매라고 하는 게 이 꿀병을 말하는 거에요. 꿀병. 그래서 규격이 이렇게 다 맞는 모양입니다. 조금전에 보신 게 이거 였던 거 같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